오늘은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알린 상징적인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상장 첫날 전통금융사를 모두 제치고 금융대장주로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특히 상장 이후 외국인이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당할 거란 당초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외국인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쓸어 담으면서 장기성장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윤형 기자입니다. 33조 1,620억 원.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상장 첫날 기록한 시가총액입니다. 이전 금융대장주였던 KB금융의 시총보다 10조 원이나 많습니다. 총 자산이 29조 원에 불과한 카카오뱅크가 600조 원이 넘는 KB금융을 앞선 겁니다. 이날 카카오뱅크의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38% 올라 따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외국인이 3,4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전체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규모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한 외국인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3%에 불과해 외국인의 단타 우려가 제기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쓸어담은 겁니다. 공모가 논란을 불식시킬 만한 성공적인 증시 대비전을 치렀지만 앞으로의 카카오뱅크 주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본다면 현재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고 금융 플랫폼으로 본다면 시중은행 주가 순자산 비율의 10배에 달하는 현재 주가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신용대출만큼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내놓을 100% 비대면 주담대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를 어떻게 할지 궁극적으로는 현재 10% 안팎에 불과한 플랫폼 사업 수익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도 관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